8월 3일날 나오는 방인데 두달 남았는데 방이 워낙 좋아서 더빙으로 올립니다 영상방은 지상청이고 지상청은 제가 1년전에 계약을 했구요 이거랑 똑같은 반지하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영상을 세입자가 있어서 자세히는 또 못 찍었어요 근데 사진 뒤에 참고할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반지하가 500에 45면은 사실 저는 메리트가 없는데 이 방은 신축급의 넓이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방 전체적으로 한 7평 8평 신축급의 그정도 되기 때문에 500에 45로 괜찮을 것 같아요 관리비는 따로 있구요 그래서 아무튼 괜찮습니다 다만 이사가 7월 3일 이후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반지하여도 이정도 크기면 괜찮겠다 하신분이 있을수도 있을것 같아서 미리 올려봅니다 영상은 예전겁니다 한번 재볼께요 와 202호도 제가 봤었는데 거기랑은 차원이 다르게 큰데 이거 그때 둘이 산다고 하니까 제일 넓은방 보여주셨네요 마지막으로만 두기간이 되니까 제발 202호도 유지한 acces이 1블드에 보내요 18분에 202호가 들어가게 되면 202호 가운드에 갔고 202호가 구형건리치면 17분과 72호가 되었는데 이런 방에서 dispon Apollo 4호가 가υτ기 때문에 202호가 되서 214호가 되어서 202호는 태방에 2호가 되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